아우 왜이래 누리야 아니 이 빼준다잖아요 덜말남았어요 우리 밥먹는중인데 손님 눈감으세요 눈참이 아우 왜이래 누리야 아이고 손님 엄마왔어? 손님 하늘이 좀 기회란 생각 안들어? 그래도 있고 근데 나도 그게 걱정이야 늑대 흐흐흐흐 문화신 반지 나왔습니다 반지야? 짜증나 안내받아 너 여기서 뭐해 아니 엄마아빠한테 미안한거 알면 너부터 똑바로 살아 흐흐흫 찰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